기상캐스터 배혜지 부산, 경남도는 지역균형발전과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광역철도 등이 시급하다며 중앙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현대중공업노사가 다음 달 초 올해 임단협 상견례를 갖고 교섭에 나섭니다. 현대중공업노조는 지난해 임협 교섭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올해 임단협 교섭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사측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다음 달 초부터 교섭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임협과 올해 임단협 교섭은 병행해서 각각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 지역의 땅값이 3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동구 지역만 유일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울산 지역의 땅값은 전분기보다 0.57% 오르는 등 올해 들어 3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3분기 토재 거래량도 전분기에 비해 56.6% 늘어나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동구 지역은 조선업 경기 침체 여파 등으로 3분기 토지 가격이 0.15% 내려 5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위기 가구 긴급 생계 지원을 소득 25% 이상 감소한 자에서 소득 감소한 자로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추가 신청을 받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감소율이 높은 대상자부터 우선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등으로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다음 달부터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급 zug기 한글자막 by 한효정